나 회장님한테 복수했어요 회장님께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셨어요 아버지한테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셨고요 당신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두 지유, 내 진심이 통한거야 하지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께서 다 속죄하셨다고 생각해도 되는걸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다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지유 지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괜찮아 네가 용서를 하지 않아도 다른 처벌을 원해도 난 널 원망하지 않아 아니 원망할 자격도 없고 난 그저 네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억지로라도 좀 들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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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